안녕하세요. PG 클래스 A 이비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2 정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정타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 접어 펴었습니다. 제가 스테이지 2-1에서는 여러분께 뒤접어를 알려드렸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위접어를 알려드릴 텐데 2-1, 2-2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 그냥 뒤접어 그리고 위접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뒤접어를 들으시면 아 이거는 첫 번째 시리즈 그리고 위접어 하면 두 번째 시리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리가 뒤접어를 통해서 왼발 뒤꿈치에 공 놓고 클럽페이스 스퀘어 마찬담 타겟 계속 바라보고 뒤로 빼서 쿵 했더니 쫙쫙 붙는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명 제가 쫙 스윙이라고 해서도 들고 쫙 해서 오 이거는 뭐 순간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마 연습을 통해서 그걸 채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클럽페이스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뒤접어 하면서 우측으로도 쳐보고 가운데도 쳐보고 좌측으로도 쳐보고 이렇게 유지를 했더니 이제 클럽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이제 여러분이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좋은 스코어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부족해. 그리고 스윙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만히 둘 사람입니까? 옥선생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스윙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저버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위저버는 정말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력 하면 힘이 느껴지죠. 맞습니다. 힘과 스피드. 하지만 힘과 스피드를 얻으면 이를 수 있는 게 컨트롤인데 우리는 이미 뒤접어해서 클럽페이스를 이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위저버를 해도 충분히 컨트롤을 하면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저버 시리즈는요. 제가 높은 위저버 그리고 중간 위저버 낮은 위저버라고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긴 클럽일수록 낮은 위저버가 필요하고 짧은 클럽일수록 높은 위저버가 필요한데 그걸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중간에서 낮은 거를 해봐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유틸리티 페어웨이 우드, 아이언, 웨지까지 여러분이 치는 방법까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위저버를 보면 뒤저버는 그대로 팔꿈치가 빠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절대 변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핵심이었다면 위저버는 위로 들어 올려서 이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이 팔꿈치가 접어져 있는 힘,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로드하면서 빵 터트려주는 그러한 파워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접고 쿵! 폈더니 와, 터져나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스윙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왼발 뒤꿈치에 두고 접고 쿵! 했더니 와, 임팩트 맞어나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뭔가 막 쫙쫙 붙으면서 공이 터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힘을 느끼는 게 바로 위저버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위저버 시리즈를 처음에 올리지 않았냐면 위저버 시리즈는요. 아무래도 위로 접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왼손목 꺾이죠, 클럽 페이스 뒤집어지죠. 이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운용하는 걸 배우기 전에 이미 뒤집어져서 아무리 공을 치려고 해도 방향이 막 들쭉날쭉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고생스럽지만 뒤로 빼는 이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공이 가운데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먼저 뒤저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뒤저버가 충분히 돼 있으실 거라는 믿음 하에 이 위저버를 드리는 거니까 뒤저버의 컨트롤에 위저버의 파워를 더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팔꿈치를 접고 여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선생은 클럽 페이스를 운용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위로 접어서 치면 백발백종 우측으로 이렇게 깎여서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골퍼들의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면 느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뒤저버 할 때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면 페이스가 열려? 그러면 어떻게든 페이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게 하면서 접고 쿵! 받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한 이 뒤저버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이 위저버를 넣었을 때 확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데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위저버, 중간 위저버, 낮은 위저버를 통해서 타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클럽에 이 위저버를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스윙다운 스윙, 아름답게 보이는 스윙, 남들이 봐도 이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리즈에 대한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본격적인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